음악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2019년 4회가 되겠습니다 4회의 시험을 실시한 기출문제죠 일단 유형으로 봤을 때는 A형이 되겠고요 그 다음 감옥으로 봤을 때는 제1감옥인 실험계획법이 되겠습니다 이 실험계획법에 대한 전체적인 제 교재에서 나온 내용과 또는 제 동영상에서 나온 내용이 얼마나 있으며 또 안 나오는 소위 말 내가 다루지 않아야 하는 내용은 얼마나 있는지를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험계획법 파트에서는요 일단은 현재의 교재에 여러분 유인물도 가지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유인물을 보셔야 되면 1권 예를 들어서 2권이 되어있어요 1권 같은 경우는 이론이고 2권 같은 경우는 소위 말하는 문제이죠 관연도 기출문제가 되는데 예를 들어 우리가 1번을 봤을 때는 157쪽에 결척지의 추정의 내용이 나오는 것으로써 중요도는 한 중간 정도가 된다라는 표시도 되어있고 147쪽에 10번과 거의 유사하다 2권에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실질적으로 147쪽에 가시게 되면 결척지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아무리 작아도 10문제는 될 거에요 그 내용과 거의 다 비슷한데 가장 유독 비슷한 것이 바로 10번과 가장 유사한 유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반복이 또 없는 이유인 실험에서 출발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기에서 일단은 교재에 대한 폐지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면요 현재의 어떤 교재에 맞는 내용이 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거에요 그럼 최종적으로 지금 현재가 제가 어느 교재를 가지고 이걸 가지고 왔냐면 2019년 9월 20일 시행한 개정 16판 제1세가 되겠습니다 첫번째 인쇄되었는 2019년 9월 20일 실제 바탕화면에서는요 바로 2020년이라고 표시되어 있구요 또는 2019년 교재를 보시더라도 지금 이 페이지는 틀림이 없고 그냥 맞아 들어갈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실험계획부벌 총평을 보시게 되면 바로 먼저 동일한 문제 즉 과거에 나온 문제와 거의 동일한 것이 결론적으로 몇 문제가 있느냐 하면 무려 13문제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13문제가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유사문제 어떻게 보면 유사문제도 거의 동일하다라고 할 수 있는데 디지털가 약간 바뀌었다라던가 보기의 지문이 약간 바뀌었는 내용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내용 같은 경우는 다섯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완전히 신규다 라고 이야기 할 수 있는데 실험계획법에서는 완전한 신규로서는 지금 두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두 문제 결론적으로 어떤 정리를 할 수가 있느냐 하면 유사문제와 동일 문제로 보았을 때 20문제 중에서 18문제 그리고 90%가 되겠습니다 90%는 제 교재에 있는 것과 거의 동일하고요 또는 강의에서 다 핸드링을 다 해줬는 거죠 즉 다 풀어들었던 내용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이론에서도 어떠한 근거로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보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야 안 맞는 두 문제도 있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아 맞지 않은 두 문제가 바로 여기서 같은 경우는 5번 문제와 그 다음에 16번 문제가 지금 A형입니다 2019년 4회 A형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요 바로 5번 문제와 바로 16번 문제인데 제가 분석은 이렇게 되겠어요 5번 문제 같은 경우는 처음 나왔으나 다 요인실험 3 요인실험의 문제로서 일반적인 문제이고 처음 나온 문제이나 어려운 문제는 사실은 아니다 그럼 실제 한번 핸드링 해드리겠습니다 다음 물론 또 이론에 있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 16번 같은 경우는 라틴 반격의 문제인데 이것도 중요도 같은 경우는 한 중간 이상은 정도 되고요 일반적인 문제이고 처음 나온 문제이나 이거는 어려운 문제가 절대 아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두 문제는 시범적으로 한번 해드리도록 하죠 그럼 전체적으로 봤을 때 동일한 문제가 무려 65점 13문제가 존재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이 동일한 문제를 진짜 동일한지 아니한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범적으로 동일한 문제가 제일 먼저 나온 것이요 바로 일부 실시법 상당히 어려운 문제로서 자주 나오는 3번 문제를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203쪽에 22번과 동일하다 3번 이상이 나온 문제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3쪽을 잠시 가볼게요 203쪽의 문제는 어떻게 되느냐 현재 교재 상황에서는요 뭐 2의 3성령 2분의 1부 실시법에서 A가 얼마고 B가 얼마고 C가 얼마고 아우 소리 죄송합니다 20 잠깐만요 우리 동일한 문제에 23번에 저는 23번에 22번을 읽어야 되는데 23번 읽었어요 22번 하겠습니다 2의 3성령 요인실험을 A, B, C, A, B, C가 4개의 조합만에 의해서 1부 실시법에서 실험하려고 한다 A의 주요 효과를 나타내었다 다음 수식으로 맞는 것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당연히 아 이거 그전에 여행될거에요 왜냐하면 A는 2분의 1 실시 즉 실험을 총 8회 해야 되는데 2분의 1, 4번밖에 하지 않았어요 그럼 2분의 1이 되고 2개, 마이너스 2개가 되죠 그럼 이 2개가 마이너스 2개인데 여기에 있는 2개는 A를 포함하는 문자 여기는 A가 없는 문자 A가 없는 문자 이게 답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A가 있는 것은 A, B, C와 A가 되고 A가 없는 문자는 B하고 C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2분의 1에 A, B, C 더하기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C 되어있는게 답이 되어있을거에요 그러면 바로 문제 22번의 답이 그렇게 되어있는거고 당연히 해설도 그렇게 잘 되어있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 문제는 어떻게 되어있는가를 살펴본다고 하면요 자 실제 문제에서는요 여러분 자 실제 문제에서는 동일한 문제라고 하였고 제가 실제 문제는 3번 문제네요 3번 문제 3번 문제를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글자 한자 한자로 똑같아요 2의 삼성형 요인실험을 A, B, C, A, B, C 4개의 조합에 의한 일부 실시법으로 실험하려고 한다 A의 주효과와 구하는 식으로 맞는 것은 단 2분의 1 블록 반복 실험이다 어떻습니까? 똑같죠? 차이점이 있다고 하면요 여는 보기에 답이 4번인데요 실제 답은 4번인데 우리 교재에서는 25 보기까지 똑같고요 다음에 답까지 똑같습니다 답의 순서까지도 똑같아요 이렇게 동일한 경우는 이 정도로 똑같은 경우도 있고 그래도 약간 바꿨다면 보기만 순서만 바꿨다 뭐 이런 문제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또 동일한 문제 하나 더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예를 들어가면 이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너무 긴 것은 별로 좋지는 않았는데 이러한 여하튼 이러한 문제가 무려 몇 문제가 있느냐 글자 똑같은 문제가 무려 열세의 문제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공부를 체계적으로 잘 되지 않았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제 교지에서 이론이 있고 문제가 있어요 똑같은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이 문제를 왜 이렇게 푸는지를 모른다 그러면 여러분 실질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럼 그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제가 강의를 다 해드렸고 그래서 풀어드렸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제 동영상을 따라만 간다 그러면 누구나 여러분 실언계획은 쉽게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유사한 문제가 아닌 유사한 문제를 또 하나의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유사한 문제는 앞서 이야기하는 1번 앞부분은 예를 들죠 157쪽에 결척체의 초점과 유사하며 야는 147쪽에 10번과 유사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볼까요? 간단하게 본다고 하면 147쪽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147쪽에 10번의 문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A가 5수준 B가 4수준 반복이 없는 이유인 실험에서 결척지가 한 개 있을 때 5차원의 자유도는 얼마냐 그럼 실제 A가 5수준 B가 4수준이라고 하였으면요 실제 우리는 4호 20 총 실험이 20회가 됩니다 그럼 자유도는요 마이너스 1이 되는 19가 되었죠 그럼 결척치가 있으니까 또 다시 마이너스 1을 하니까 18이 되겠어요 토탈 자유도가 18인데 야는 A가 나오고 B가 나오고 5차가 나오고 토탈입니다 A가 5수준이라고 하였으니까 자유도가 4가 되며 빼기 1이 되면 되는 거죠 다음에 4니까 3이에요 다음에 야는 18이 됩니다 그럼 18에서 바로 7을 뺀다 하면 11이 답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이 11 2번이 정답이 되죠 그런데 실제 문제는 어떻게 되었냐 1번 문제에서는 A와 B가 각각 똑같이 4와 5와 4가 아니고 4수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4수준으로 되어 있고요 똑같은 문제예요 숫자만 달라요 야가 4수준 그럼 자유도가 3이에요 야도 4수준 자유도가 3이에요 이렇게 되었는데요 그럼 실험을 4,4,16 15을 했는 거예요 16을 했는 거예요 16인데 결척지가 하나 있대요 그러면 15가 되죠 15에서 또 자유도를 하나 빼야 되니까요 14가 되죠 그랬을 때 야의 자유도는 얼마일까요 14에서 6을 뺀다고 하면 8이 답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이 8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도 결척지가 한 개 발생하였을 때 이를 조정해서 분석하려고 한다 5창의 자유도는 얼마이냐 어떻습니까 숫자만 다르고 똑같으라라는 거죠 이런 예를 들 수가 있고요 하나만 더 정리를 하고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너무 많이 하는 것도 여러분 집중하기에는 아무도 외로 사항이 없지 않아 있으니깐요 일반적인 문제이고 별로 어렵지 않은 문제다 라틴 반격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바로 16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16번은요 라틴 반격의 문제였어요 그것을 한번 보게 되면 어떻게 되었냐면 다음과 같은 데이터가 나왔다 다음 중에서 라틴 반격이 되는 것은 뭘까요 라틴 반격의 정의는 바로 가로 세로에 똑같은 숫자가 나오면 안 된다 이렇게 되면 안 돼요 같은 게 나오면 그럼 어떻게 되면 된다는 거죠 야가 1이 되고 2가 돼야 돼요 그럼 야가 들어갈 수 있는 게 2가 되고 3이 되고 1이 되죠 그래서 어느 행위나 어느 열이나 같은 게 없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게 바로 뭐였어요 라틴 반격의 정의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 죽음 유인물로 드리는 것을 참조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더 웃기는 것은 그럼 답이 뭐냐 대신 여기는 숫자가 안 들어있고 1, 2, 3이 안 들어있고 A, B, C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1번 기역, 니은, 디귿, 니은, 리어를 보았을 때 실질적으로 니은을 보게 되면요 니은은 A, B, C, B, C, A, C, B, A 이렇게 되니까 끝에 A, A 두 개가 있는 겁니다 그럼 안 되겠죠 그럼 니은은 안 돼요 나머지 기역과 디귿과 니은 어떻습니까 되더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게 하나도 없는 거죠 그래서 라틴 반격으로 형성되는 것은 무엇이다 기역과 디귿과 니은이다 처음 유형이 나왔습니다마는 교재에서 분명히 정해져 있거든요 K 곱하기 K 라틴 반격이란 언어 행위나 언어여의 같은 것이 존재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라는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내용식으로 처음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어? 이건 뭐 완전히 진짜 처음 보는 것은 아니더라 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정리를 다시 한번 해야 된다면 실제 제 교재에 없는 문제는 어떻게 보면 하나도 없었다 두 문제가 있었으나 그놈이 그놈 즉 이론적으로는 다 핸드링 되었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실험개혁법에 대한 이번 2019년 사회에 대한 문제를 간단히 정리하였습니다 또 다른 감옥에서 여러분 또 한번 뵙도록 하죠 정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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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